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잘 지내셨어요? 저는 지금 바쁘게 촬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제가 현재 드라마 촬영으로 인해 내년 1월 타이페이에서 진행 예정인 SF9 팬사인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어요. 너무 아쉽습니다. 비록 이번엔 만나 뵙지 못하지만 더 좋은 기회, 추후에 더 좋은 기회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날씨도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